와 무겁습니다 눈알 보이셔요 여러분?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워요 시끄러워 리더 사라지 위ων이 고기 메뉴 문어 다리 스테이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맛있어 해산물을 가득 채워서 찜을 만들어봤습니다 쫄깃쫄깃 쫄깃쫄깃 찌개 찜잎 찜잎 오늘은 철기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짜자잔 와 큰거 봐요 탱글탱글 와 닭다리 살로 써서 그런지 진짜 부드러워요 탱글탱글하고 맛있어 배고파 핫도그 으아 왜 왜 화이팅 뜨거워 멍게 뿔, 멍게, 해삼, 개불, 전복 버섯 버섯들, 배추, 청경채, 청양고추, 어묵 버섯 마라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맛있어 낙지 먹방을 할건데 너무 고소하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맛있네요 헉 소스가 너무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다진마늘 뼈는 중 양념을 먹어볼게요 마라 롱샤를 먹어볼건데요 뜨고 배쪽에는 이렇게 생겼네 하나 둘 셋 아귀찜을 준비해봤습니다 흡수 종이 더 맛있어요 매운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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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